배틀 크루즈 가동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어쨌든 그런 친구입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할키는 거요? 할키는 건 뭐 발톱 자르면은 잡밥이에요. 할키는 거. 양양펀치 갈겨도 푹신합니다. 젤리가 내 얼굴에 닿는 느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그런 느낌. 처음 당했을 때 기분이 안 좋았다. 뭔가 기분이 아 기분이 좋았어. 처음 당했을 때는 뭔가 날 때려달라는 느낌이었어. 나 좀 때려줘. 너무 귀여워. 나 좀 때려줘.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 요즘에 당하면 당할수록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 뭔가 아프진 않지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프진 않지만 기분이 나쁘다. 고양이에게 밟히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죄송해서 상처가 좀 많았는데 요즘에는 막 그렇게 심하게 깨물진 않더라고. 내가 좀 잘 놀아주거든 요즘에. 항상 자기전에도 항상 30분씩 놀아주고. 이 티형이 맞는걸 좋아해. 흠. 아 이번엔 테란전입니다 테란전. 이번에는 테란전인데 어떻게 또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렇듯. 그저는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배럭 더블을 할까? 배럭 더블을 해서 수비를 한다. 아니면은 뭐랄까? 예! 해당님! 영역을 내리시죠! 가스를 갈까? 헤네방이 떠버리면 압박하면서 그냥 멀티할게요 그쵸? 이게 진짜 나은거 같애? 어... 문화에 갑시다 저는 고양이상이 좋던데 이러시네요 고양이상의 대표 연예인이 누구죠 여러분들? 고양이상의 연예인 고양이상의 연예인 고양이상의 연예인 난 그런걸 봐도 잘 모르겠어 누가 뭐... 강아지상이다 누가 뭐 고양이상이다 뭐 토끼상이다 야메틸상이다 뭐 이런걸 잘 몰라 격리? 아 격리같은 느낌? 아... 약간 좀 뭔가... 어... 섹시한 느낌? 뭐 그런 느낌인가? 박수진? 박수진이랑 경희랑 좀 다른 느낌 아닌가 여러분들? 근데 잘못 알고 있나? 한예슬? 뭔가... 뭔가 도도해보이고 뭔가 쎄보이고 막 그런 느낌인가? 아닌가? 설리? 설리가 고양이상이에요? 몰라 여러분들이 얘기한거 조합해 보니까 이해가 안가는데? ㅎ허헣 ㅎ허허허허허허헣 어쨌든간 그래요 그렇군요 그럴 수 있어 에 요 격린은 고양이라기보다는 여우같음이라고 하시네요 그게 뭐 좀 다른가 보죠 그쵸? 여우 같은가? 고양이 같은 눈꼬리가 올라가고, 턱이 가름한거 그렇군요 고양이 코스프레가 어울리면 고양이 상이고, 강아지 코스프레가 어울리면 강아지 상이야? 흐하핳 그럼 제가 그러면은 그러면 제가 스커지 코스프레하면 저는 스커지 상인가요 여러분들? 원래 스커지 안 닮았는데 스커지 코스프레하면 스커지 상이 되나? 아리는 여우잖아 뭔소리야 네 네 라구요? 참 그냥 거지라구요? 기니 스카우탈마스 열어주시네요 자 무슨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약간 스펙이네 이거 들키면 안되는데 이거를 그러면 레이스를 가야겠는데 그리고 탱크를 뽑아 그냥 내가 벌처 드랍을 좀 준비하려고 했어요 이제 지금 바꾸자 작전 변경 안되겠어 작전을 선회하죠 플러킹 레이스로 압박하면서 앞마당 가정한거 좀 견제하고 탱크 뽑아내면서 앞마당 멀티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스커디 안어울려요 누가봐도 나는 레이스상이지 누가 스커디상인데 레이스 보여줄게 레이스 얼마나 잘생겼는지 봐봐 와 존나 잘생겼어 와 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와 형 왜 이렇게 잘생겼냐 미치겠다 싸웠다 와 너무 잘생겼다 진짜 근데 레이스 진짜 잘생긴거 같아요 레이스 형 너무 잘생겼어 넘나 예쁘지 않아 저 이거 이거 전척이 좀 탑돼 너무 잘생겼습니다 정말 잘생겼습니다 근데 지금 이 게임에 이 게임에 엄청 잘생겼는데 엑소가 이게 이런 게임의 게임에 이쁘보네요 도움대다 미치고 도움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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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달성.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모거드립니다. 공격 대응으로. 과정. 모거드립니다. 과정. 웹터 계산 완료. 좌표를 보내십시오. 기업점을 내려주십시오. 공격 대응. 자. 어우 힘들어. 태태전 넘나 힘들자노. 일단 최대한 레이스를 모아줬구요. 탱크를 좀 뽑아내면서. 앞마당 멀티 활성화. 이후의 운영까지 바라보려고 노력중인데. 어쨌든 간에. 상황은 나쁘진 않은거 같아요. 그죠? 상황은 나쁘진 않은거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건. 플라킹 레이스와 탱크를 이용한. 주도권을 잡는 행위가. 어느정도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런것들인거 같은데. 일단은. 지금까진 나쁘진않구요. 멀티라 한다는데. 마인 업그레이드까지 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마인으로 좀 가두고. 여섯시 멀티라 가져가는거. 살짝 압박해주고. 레이스 때문에 스탬이 썼거든요. 혹시. 좌표를 보내십시오. 말씀하시죠. 내기중 SCB 준비 완료 어 내기중 목표 위치는 예! 라이스 출격 대기중 공격 대형으로 내기중 공격 대형으로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물킬하네 요고드립니다. 백터 계산 완료 좌표를 보내십시오 고고드립니다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과저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공격 대형으로 SCB 준비 완료 말씀하십시오 사령 영역을 내리시죠 내기중 예! 예! 라이스 출격 여! 해야기중 마이니까 guerrilla 잊죠 라이스 내가 억 내가 자 일단은 나쁜건 없어보여 그치? 딱히 내가 부족하거나 지금 상황이 안습이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거 같은데 그냥 정면을 좀 뚫리지 않겠다라는 생각과? 분위기 좀 이어가면은 괜찮은 경기 나올거 같은데 갑니다 좌표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넥터 계산 완료 방송되기 직전? 아 센스 너무 좋아 진짜로 너무 잘하잖아 이런 센스 어디서 사냐 센스 3 가격 제시 미쳤다 선제요 노노 니미 선제 아니 만사 뭐야 이제 이 소리를 왜 하는거야 어쨌든 간에 중요한건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는거죠 야 너무 잘한거 같애 경력을 내리시죠. 예, 대장님. 승비 끝났습니다. 경력을 내리시죠. 경력을 내리시죠. 작업 끝. 경력을 내리시죠. 승비 끝났습니다. 경력을 내리시죠. 승비 준비 완료. 내기 중.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마저. 예, 대장님. 경력을 내리시죠. 보고 드립니다. 박수. 출발 승비 완료. rental 승비 합격. 탈락처. walour. 승비 로그. 승비. 물. 승비. 비. 승비. 시계. 승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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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뚫여놓고 아크네이드 완료 말씀하십시오 사령부 좌표를 수신해 보인다 내 기준 공격 대역으로 과정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내 격해상 완료 전진 앞으로 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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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준 좌표를 보내십시오 어? 저거 골리아 두기는 게임 끝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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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렸죠 다리마? 흐흐흐흐흐흑 흐흐흐흐흫 아이고 말리셨네 다터들 드랍 다터졌어 지금 게임 터졌음 드랍십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뚫어졌을 때 정면 뚫어야 되는 건데 아 정면 뚫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데 뭐야 왜 일로 왔어 목표 위치는 준비 완료 명령을 내리시죠 갑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전진 앞으로 목표 설정 명령을 내리시죠 갑니다 갑니다 전진 앞으로 명령을 내리시죠 목표 위치는 목표 설정 목표 설정 목표 위치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갑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전진 앞으로 목표 설정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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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왔다갔다 하면서 사내밤 오는 것만 그냥 파트하면 될 것 같은데 진짜 넓게 펼쳤네 ! 듣고 있습니다 영영을 내려주십시오 헤헤 니컬리야 고객 모츠겠는데요 준비 끝났습니다 목표 살짝 듣고 있습니다 본부 재신 활약 목표 설정! 목표 설정! 전시기간을 이용하십시오. 공격을 파겨내 Simmons riverway 꼬마가 1952명으로 보내세요. 블박차 범성은PC를 발표했습니다. 이 공격을 아시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침략을 받은 점수에 도망을 받으십시오. 복무가 다 업그레이드 목표 설정. 목표 설정. 공격이 완료되었습니다 넓게 넓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마 당황하지마 쏘여놓고 핵만 가면 돼 목표는 뉴클리어 한방 뉴클마.. 전진 앞으로 목표 설정 이동 .. 맨힘을 내려주십시오 어디로 끌을 것이냐 정면이니 어디로 갔어? 뭐야? 어디갔어? 어? 어?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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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뚜뚜 난 와 나 0-12 rien 안했어. 아 공이없어. 들켰다. 들켰다. 아 진짜 들켜버렸잖아. 이게 시선분산 영웅일 수 있다라는 거지. 요렇게 해놓고 상대방이 뭔가 다른 곳을 시기 위한 미션이었다라는 결론인데 이러면 핵을 못쓰잖아. 뚫려야 되나? 기록힘을 좀 당해서 뚫릴 각을 만들어 놓고 일부러 뚫릴 각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리고 커퍼 الا 칼 있 autos who 뭐 무슨 스캔이 parallels 목표 이런 목표 3점 목표 3점 목표 3점 목표 3점 목표 3점 어이씨 내 핵한 방 목표 3점 목표 3점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가 여기 밑에 목표 3점 목표 3점 목표 3점 목표 3점 목표 3점 모를 수 있자 모를 수 있자 충분히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가자 호로로로로로로 어 와아 이걸 또 발견해서 막았어 니가 핵을 막나 내가 쏘나 해보자 목표 3점 목표 3점 목표 핵으로 막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이거 큰일 났어 야 괜찮아 조조 조야 핵당이 더 잘 나온다 핵으로 싸움 핵 어디? 뉴클리어 보스트 보스트 아까 보냈는데 얜가? 나무 뒤에 숨어 아무도 모르게 나무 뒤에 숨은 다음에 뉴클리어를 최대한 여기 빨간점 위에 올려서 모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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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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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아아 이걸 또 못로 тест жиз Google 예 뉴클리어 항시되기중이야 뭐 지겠어 지겠다고 어? 아. 저. 자. 으. 목표 원치는 목표 설정! 완료는 내려두십쇼! 듣고있습니다. 듣고있습니다. 준비 됐났습니다. 올리브가 완료. 예, 회장님. 악조 준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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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을 내리기요. 영역을 내리기요. 알겠습니다. 코스트 작전 개시. 이거 어디가서 해야되나? 차라리 6시에 떨굴까요? 아, 6시에 아무것도 없네. 이거 9시! 9시! 시어 업그레이드 했어요. 시어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9시에 하자, 이걸. 내가 드랍신 필요한가? 내가 갖다 버려. 목표 설정! 이렇게 신경을 안쓰고 있을 때 9시로 핵을 딱 떨궈서 여기 밀리는건지 상관이 없잖아요. 여기까지만 안 밀리면 돼. 1도! 어, 어, 어! 안 돼! 아, 진짜! 저거 터렛 때문에 보인 거야, 지금? 모스트 많이 뽑았다. 끝나지 않았어. 끝나지 않았어. 포기할 줄 모르는 나의 열정을 보여주자. 다 해결. 나의 열정을 보여주자. 포기하지 않았어. 나의 가슴. 응? 나의... 뜨거움. 나의 열정을 보여주자. 나의 열정을 보여주자. 포기하지 않았어. 포기하지 않았어. 나의 가슴. 어? 나의... 뜨거움. 나의... 뜨거움. 6을 내리시죠. 호스트록. 콕iful. 족하멍이 läh매트 써라. 듣고 있습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쥐두 크게 무 impact. 하하. 근데 기가 막히게 망긴다. 진짜로. 터렛이 없을만도 한대, 지쟣. 기가 막히게 망신다. 이거eman. 남과 졌대다. 사라진다. 흥.. 이쪽으로 들어왔소. 드디어 저기다 스캔해뿌리면? 저기로 포기하지마 포기하지마 핵 아직 안썼어 더있다 아직 9발 더 남았다 뭔데? 어쩌라고 야 저걸 저렇게 돌아온다고? 예 맞네 핵으로 막아야될 것 같은데 봐봐 봐봐 목표 설정 목표 설정 아니 이거 그냥 막을 수 있겠다 문제없습니다 전진 앞으로 이동 여기 철에 놓지는데 갑니다 아아 아아 결국 못쏘어 결국 쳐어 이거는 이 경기 쳤다 이거C 이 거야 와 이걸 지다니 상대방 수비력 봐 와 미쳤나봐 이걸 지다니 아 이걸 지다니